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종일 무덥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많게는 80mm 이상 내리겠고요. 그 밖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에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밤에도 무더운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오늘 밤도 서울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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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